안녕하세요. 옆집 쓰라칸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황메이드 파스타 소스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이탈리아에서는 토마토가 나는 계절이면 우리나라에서 겨울에 김장을 담 듯 토마토 소스를 만들어서 보관을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시도해보려고 합니다. 이탈리아식으로? 토마토 소스 만들어서 챙겨두기. 간단하셔? 우선 재료부터 설명 간단하게 드릴게요. 저는 홀플럼 토마토를 사용할 예정이에요. 무띠는 흰캔에 5,200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송료 포함. 토마토 페이스트로 케찹으로 만들면 나은데요. 그리고 양파, 문마늘. 베이컨은 파지 베이컨을 주문을 했어요. 1kg에 13,000원이고요. 다져서 사용하시면 재료만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꺼주세요. 여기. 씌워드릴게. 난 친절하니까. 끝. 아빠, 딸이 잘 까준. 토마토 들고 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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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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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토 소스를 부어서 으깨주도록 할게요. 이제 토마토를 으깨주도록 할게요. 잡아서. 이렇게 하면 순식간에 으깨져요. 아주 잘 으깨지죠? 그래서 이렇게 깊은 볼에다가 안 튀어나오게 잘 으깨주세요. 이렇게 잘 으깨진 토마토에 페이스트를 넣고 섞겠습니다. 홀토마토와 페이스트의 차이점. 페이스트는 농축시킨 거예요. 얘는 토마토가요 그대로예요. 도와드리면 될까요? 네. 죄송합니다. 어우 되게 똑똑하다. 어 말했잖아. 이거는 텍스처가 찰흙같은. 그 정도의 진함입니다. 섞어줄게요. 다 넣어 이거? 응 두켠이라서 아마 다 넣어야 될 거야. 소중한 수저를 확대하지 말아줘. 진짜. 내 손이 지금 위험하거든? 이탈리아 스타일로 이 땅다고 한번 맞아보세요. 야 내가 내가 한번 훑어주면 되잖아. 맛을 한번 봐볼래? 차이점을? 키미 상콤.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좀만 먹어. 음 확실히 다르다. 그치? 뭔가 아까는 좀 물 탄 토마토 주스 같은 말이었는데. 오 맞아. 토마토 향이 더 진해졌지. 이제 양파를 다져보겠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막 엄청 파지는 아니지? 이렇게 베이컨 썰고 나면 덩어리들이 여기 조금씩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 그치. 쉬이이이이이. 우선 재료 소개부터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콜 토마토 소스 5kg에 토마토 페이스트 400g짜리 하나. 베이컨 1kg. 양파 소자 망으로 하나. 다진 마늘. 조잉 컵으로 한 컵 반 분량이에요. 마늘의 민족 계량인가요? 한 컵 반이라고요. 이거 마늘의 민족 계량이면 한 스푼이야. 생각보다 이탈리아에서는 마늘을 많이 안 넣는다는 거. 이거는 스페인산 올리브 오일인데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라서 향이 짙고 쌉싸래요. 아주 맛있는 올리브 오일이거든요. 나중에 이거 작은 병으로도 있으니까 사용해보시는 거 추천해드릴게요. 이걸로 샐러드를 만들면 기가 막힙니다. 트레싱. 이 모틸라데로스 팔라시오. 팔라시오스. 심지어 제대로 입지도 못했어. 올리브 오일은 발효점이 낮아서 포도씨유랑 7대3의 비율로 섞어서 씁니다. 올리브 오일 7, 포도씨유 3. 그래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에서 퓨어 올리브 오일로 바꿔주는 거예요. 마늘을 넣고 볶아줄게요. 안 추워. 왓 더 헬. 안 추워. 여러분 잠깐 사고가 있었어요. 마늘은 반드시 약불에서 팬이 다 달궈지지 않은 상태에서 넣어주세요. 딴짓거리 하느라 저는 주방을 청소해야 되는 불상사가 생겨버렸네요. 선생님 너무 웃겨요. 마늘이 다 익었으니 이제 베이컨을 넣고 볶아줄게요. 베이컨은 살짝 노릇노릇해질 정도. 이거는 취향인데 베이컨을 빠삭이 익힌 게 좋으면 거의 튀기듯이 볶아주시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마늘이 타요. 적당하게 기름이 어느 정도 나올 정도로만 볶아주시면 좋습니다. 양파가 물러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살짝만 볶아줄게요. 마지막 토마토 소스. 근데 이거 되게 뭉근하게 끓이는 거 아니야? 응. 뭉근하게 끓이고 있잖아. 어느 정도 끓었다 싶으면 꺼줄 건데 이제 마지막으로 가능하겠습니다.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마조라미랑 오레가노랑 바질 이렇게 들어가 있고 소금 후추가 더 추가된 형태예요. 갈아줄게요. 뜨겁어 많이. 토마토 소스는 용암이요. 날 죽이려는 겐가. 맛있다. 음. 맛있다. 좀 더 해드실 것 같아. 달달하지 않을까? 토마토가 달아. 플람 토마토가. 다 됐지? 양 다섯 배 될 뻔. 이거는 꺼서 식힙시다. 마녀의 솥단지입니다. 토마토 소스가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집에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게 완전히 차게 식은 다음에 지퍼백에 담아서 냉장고에 넣어두기도 해요. 냉동실에 보관해도 괜찮고요. 그때그때 먹을 것만 냉장고에서 하루 해동. 쉽죠? 그렇지만 저는 이웃분들과 나눠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올리브오일 한 테이블스푼. 바질 톡톡 두 번. 오레가노 톡 한 번. 두 번. 젠장. 데워진 파스타 소스에 면을 넣어줍니다. 소스와 파스타가 다 어우러지게 섞어주세요. 이렇게 잘 으깨진 토마토에 пока 이렇게 잘 으깨진 토마토에